기영아 기영아 나 아직 살아있어 너네 밀린 숲 방요 안내? 오늘 밤까지만 봐주세요 혜진아 이번 달만 어떻게 했지? 몰라! 인터넷에서 혜선이 닮은 애를 좀 봐서 말이야 어디 가셨대 우리 혜선이 못 찾으면 너부터 죽을 줄 알아봐 혜선이 죽으면 노숙자한테 경력합니다 아저씨 저 노숙자 아니에요 너 가만있어 한 발만 움직여서 가만히 거야 혜선아 난리 빌려와줘 혜선아 지금 오있다는데 이게 다 뭐하는 짓이야 너네들 격절이야 가만히 있어 혜선아 혜선아 집에 가고 싶어요 혜선아 혜선아